안녕하세요 히즈입니다 자 오늘은 또 여러분들께 새롭게 선보여드리는 컨텐츠 구글어스를 통해 신기한 장소로 여행을 떠나보는 컨텐츠 슈글어스 시간 찾아왔습니다 이 구글어스 프로그램은 세계 곳곳에 위성사진을 직접 볼 수가 있는 그런 업체나 프로그램이거든요? 자 요런 식으로 말이죠 일단 우리나라 서울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그냥 우리나라 위성사진들도 그냥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용산전쟁기념가운인가 보네요 어? 여기 어디죠? 어? 여기 어딘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나? 아 여기가 현충원이구나 우리나라를 위해 정말 힘쓰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기 위한 장소죠 현충원 이런 식으로 지구 곳곳에 위성사진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신기한 장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슈글어스 첫 번째 시간 그 주제는 말이죠 구글어스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신기한 장소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자표를 입력을 하면은 그 장소로 또 이동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저와 함께 세계 곳곳을 여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장소 바로 한번 떠나봅시다 저 여기 여기도 보고 처음에 진짜 개 깜짝 놀랐거든요? 영국으로 날아가보자 빠세이! 뚜두두두 x2 순식간에 영국으로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시골인 거 같은데 사자상이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크기가 얼마나면요 집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자동차가 요만해엘! 이 거대한 사자상 어마무시합니다 길이가 근데 이거 분명히 이거는 딱 보아하니까 누가 그려놓은 건데 누가 왜 만들어놓은 걸까요? 자 그러면 길이를 한번 체크해볼까요 이게 길이가 대충 얼마냐면은 여기서부터 이 지점에다가 대면은 150m예요 150m 거의 뭐 학교 운동장 수준이거든요 와 근데 이걸 어떻게 그렸대 신기하네 이게 구글화수 기능에 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예전에 찍혔던 과거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세계여행을 넘어서 타임워프까지 그러니까 시간여행까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2018년에 찍힌 사진이거든요 2017? 뭐야? 2017년에는 하얀색이 아닌데? 뭐가 자라가지고 보수를 했나 본데요? 아 뭐 약간 풀 같은 게 자라가지고 작년에 다시 하얗게 보수를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2010년 오오 2003년 에잇? 잠깐만 그럼 일단은 2003년에도 있었으니까 거의 20년가량이 되거든요 아직 얼마 안itious 25년이요? 여러분들 1945년부터 있었던 사자상입니다 아니 이게 1945년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우리나라가 그 일본의 집으로부터 벗어난 광복의 해거든요? 그리고 형태가 거의 완벽해요 이 당시에 이거를 이렇게 그린 게 되게 신기하다 아니 그러면 이거를 만든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사자상을 그린 걸까요? 80년 가량이 되는 그런 엄청 오래된 사자상이었네요 유질랜드로 순간 이동! 자 떠납니다 어 여깁니다 여기 여기 오크베이라는 곳인데 이거 봐요 이거 보이세요? 이게 예전에 한창 또 논란이 됐었나봐요 거대한 뱀 같은 게 보이시죠? 거대한 뭐 바다뱀이라는 얘기도 있고 해류의 움직임이다 고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배 크기를 보면은 야 배 크기 요만한데 그러면은 쩌르륵 이어서 붙이면은 엄청난 크기겠는데요? 만약에 이게 뱀이라고 하면은 거의 원피스의 해왕류 아닙니까? 다음 장소로 또 이동해봅시다 야 요거 대박이에요 이게 진짜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다음 목적지는 이집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꽉 붙잡으세요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3, 2, 1 렛츠 겟잇 빠셋 짜아 하하하하 이집트로 넘어간다 오우 이거 뭐야 노대체? 이건 진짜 대박이다 완전 미스테리 서클인데요? 이집트면은 주변이 여기 사막인 것 같거든요? 2018년 사진도 있나? 와 아직도 있어 주변에 대신에 뭔가 조금 파인 것 같긴 합니다 아 그 형태가 조금 많이 사라지긴 했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남아있어요 아니 이것도 누가 만든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제가 살펴볼 수도 있는 건가요? 흐에에에! 13년. 야 13년 때가 제일 이뻤네 크기가. 와 이때 대박이다. 이곳의 정체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구조물이 과연 어떤 의미일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와 근데 이거 진짜 꿀잼이다. 진짜 단구석에 앉아가지고 약간 미스테리 세계 여행을 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자 다음은 니제르라는 곳으로 떠나봅니다. 자 여러분들 또 꽉 잡으시고요. 날아갑니다. 순식간에 레츠고! 어 어 멉니다. 아 아 아 아오 activity gimbal 아니 i 이게 뭐죠? 웬 비행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주변에 사막이거든요 완전히? 저 그림이 완전히 뜬금폴로 있단 말이예요. 아하! 아프리카 쪽이네요 여 redesужage UTA 플라이트 772 메모리얼? 아 이게 또 의미가 있나 봅니다 UTA 비행기 모델명이 772인 것 같은데 그거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거든요 여기 대충 읽어보니까 여기가 비행기 추락 지점인 것 같습니다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폭발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 비행기 타고 있던 170명의 승객들이 모두 사망한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네 여기 딱 보니까 여기 기념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2007년에 사고가 났나 봅니다 어어어 근데 여기는 찾아오기 되게 힘들겠다 완전 그냥 헉! 벌판 산막 한가운데 떨어져가지고 그냥 또 신기한 장소인 줄 알았는데 이런 또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네요 수신 그러니까 내 칠레로 순간이도~~ 일단은 사진을 보시면은 뭐가 보이시나요? 짤랄랄랄라~~ 웬 고양이 인간인가? 고양이 모습에 거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누가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딱 봐도 규모가 엄청 커요. 보아하니까 크기가 한 100m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일단 생긴 것만 봐서는 좀 귀엽게 생겼습니다. 토끼 인간인지 그냥 인간의 모습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약간 이러고 있는 거 맞죠? 2016년 사진이 마지막인데 일단 2013년에 있었어. 2011년에도 있었고요. 2003년! 2003년에도 있었어. 어쨌든 이 전 사진이 없는 걸로 봐서는 정확히 언제 만들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문의 거인도 만들어지면 상당히 오래됐다는 점? 아니 이런 데가 숨겨져 있어? 자 이렇게 해서 또 살펴봤고 다음 장소는요. 이것도 또 다른 의미로 굉장히 신기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거를 직접 눈으로 목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화배우의 집으로 떠납니다. 자 꽉 붙잡으세요! 출발! 뽀뽀뽀뽀! 달린다! 하하! 어디야! 어디로 가냐! 아! 와우! 여기는 말이죠. 존 트라볼타가 사는 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요. 집에 비행기가 있네? 와 겁나 커! 와 대박! 진짜 멋있다! 집 바로 앞에 수영장도 이렇게 딱 깔려있고 자동차에 개인 여객기에 아주 그냥 집이 아니라 조금만 마을 수준이네요. 이 정도면 암! 아 시리야 왜 그래 갑자기 이거 제트기인가 보네! 조금만 거 보니까 근데 2017년에 진짜 여객기가 비행기가 있어! 아니 어떻게 집에 비행기가 있죠? 잠깐만 여기 이거 활주로야? 아 맞네! 여기 활주로네! 점, 볼, 에어! 이야 여기 완전 다 부자 동네인가 보다? 집들 왜 이렇게 다 멋있어요? 어디 뭐 여러 사람 태우고 갈 때는 이거 타고 가나 본데? 집에 여객기도 있고 살맛 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장소로 또 이동해보겠습니다. 렛츠고! 또 미국이거든요? 출발! 오! 완전 반대쪽인데 이번에?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어? 대형 에임인데? 왠 관여판이 여기 있나요? 이 대형 관여판이 왜 필요하죠? 크기가 얼마나인 거야? 여기가 상공 15km예요. 15,000m에서 보이는 거 보면 어디 뭐 우주 쪽에서 쏘라고 만든 거 아니야? 군사 훈련 목적력으로 만든 것 같긴 한데 아니 그 저격총의 근원은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에임을 크게 만들어 놨나요? 이거 미국이 재밌는 장소들이 진짜 많네 잠깐만 2018년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웬 이상한 형체가 보이는데 이거의 정체가 뭘까요? 가까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배 아닙니까? 배? 잠깐만 이거의 정체가 뭘까요? 일단 주변 봤을 때 딱히 숲 같은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크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39m, 40m짜리 일단 40m조는 그렇게 작은 크기는 아니거든요? 시간은 거슬러 7년으로 갑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좀 더 배의 형상을 띄고 있습니다. 12년 1 뭐야! 와 이거 바다 흐름 보소? 아! 보아한 이거 제트스키 탔나 보구만 이거 아주 이거 뭐 살판 났어요? 야 이거 되게 오래됐다 이것도 오! 이거 제일 잘 보인다! 우와! 이게 보니까 웬 난파선에 나무가 있는 그런 형체거든요? 2018년 나무들이 많이 자랐네 엄청 커졌네 아닌가? 관리를 한 것 같은데? 크기가 비슷한 거 보니까 그러네? 비슷하네요? 야 이거 나오네 이거 좀 유명한 장소인가봐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야! 이게 뭐 관광지인 것 같긴 한데 여기 뭐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기념물? 그렇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 역시 가면 갈수록 흥미를 더해가는 휴그러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다음 날에 바로 이동해보죠. 캐나다로 출발! 레츠 깃잇! 여긴 어디야? 우와! 아니? 어? 여러분! 저만 보이는 거 아니죠? 지금 이 그림에서 어떤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야 이거 신기하네. 여기에 보시면은 사람 얼굴 있습니다. 사람 얼굴. 야 이거 이게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 것 같은데 우연의 일치겠죠? 마지막으로 찍힌 사진이 2015년인데 12년도로 넘어갑시다. 어 이렇게 보니까 더 사람 얼굴이 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크게 한 번 봅시다. 여기서부터 한 500m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큰데? 그러면은 2002년도 이야 이때가 제일 잘 보이네. 이야 이렇게 보니까 영락없는 사람 얼굴이네요. 어 눈썹 눈 코 입 완벽한데? 띠용! 여기 이름이 더 배드레드 가디언이라는 것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꽤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의 약간 수호자?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 원주민들 모습 같기도 해요. 이거 사진 잘 골랐다. 하하 그러면 이게 완전 머리인 거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 얼굴 위에 약간 악마 형상이 또 그려져 있는 것 같다. 어 그런 의견도 있네요. 약간 사람 머리 위에 악마를 그렇게 약간 얹은 듯한 느낌? 어 여러분들은 이거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게 가까이서 보면은 오히려 약간 티가 좀 안 나고 살짝만 멀리 이렇게 보면은 사람 옆모습이야. 진짜 악마 얼굴도 약간 보이는 것 같고요. 좋아요. 오늘도 정말 재밌는 슈블 어스 시간이네요. 다음 장소 또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미국의 오하이오주 콜롬비아 스테이션으로 출발! 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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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간지야아아아! 완벽한 하트 모양의 연못이에요. 주인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집에? 이야 여기도 진짜 약간 부자 동네인가 봅니다. 쓸데없이 돈 많이 들인 그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2018년? 여기 누구 집일까? 아마 개인 사유지인 것 같은데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이야 짜짜라짜라 짜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너무 띵고 아 근데 진짜 좋긴 하다 앞에 낚시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호수인 것 같거든요 그럼 2018년 2017년도 있었고요 2015년 여기 주변이 어디야? 여기 콜롬비아 스테이션이 여기구나 오 여기가 콜롬비아 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와 미국 시골 느낌 난다 여기 이런데서 살면 진짜 공기 좋겠네요 2006년? 야 여기 집 지어진 지 오래됐구나 2000년 오 2000년에도 있었어? 1994년에도 있나요 설마? 아 이 집 겁나 오래됐네 네 이때도 이거 연못인 거 같거든요 아직까지 계속 남아있는 거 보니까 중간에 이사 안가고 여기 한 장소에서 계속 쭉 살아온 거 같습니다 다음은 또 매구 캘리포니아 주로 나갑니다 꽉 잡고 계세요 출발합니다 뿅 오오오오 캘리포니아로 간다안! 아! 아elve 여기 뭐야 아니 무슨 대형 레이더가 있는 são 여기? 아니 여기 뭐하는 데야 저 설마 약간 비밀병기 만드는 그런 상태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에?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너무 큰데? 말도 안 되게 큰 거 같거든요? 자 에이 우와 거의 거의 800m예요 이 동그란 거 크기 하나만 따져봐도 거의 1kg에 달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되게 신기한 공간이네요 이것도 뭐야? 뭐하는 데죠 여기 도대체? 어 여기 또 되네? 잠깐만 여기서 한번 이 멀리서 한번 살펴봅시다 뭐하는 동네야 여기? 여기 뭔가 되게 허허벌판인 것 같은데 거의 사막에 가까운 지형이거든요? 높이는 높지 않아요 좀 되게 얇게 깔려있는 것 같은데 이거 근데 누가 봐도 레이더잖아요 초대형 레이더 아닙니까? 아 태양열 여기가 발전소인가 보군요 여기는 이 태양열을 만든 기반으로 공장을 돌리는 것 같고요 과연 그러면 이 장소는 뭘까요? 타임워크를 타고 또 넘어갑니다 2013년? 어 아무도 없네요 2009년 어? 어? 여기가 보니까 햇빛이 엄청 센 지역인가 보네 1995년에도 있어요? 에? 레이더는 예전보다 훨씬 더 크겠고 그럼 이거 레이더 같은 게 도대체 뭐야 이거? 너무 궁금하다 잠깐만 89년에도? 어? 89년에도 있네 그러면은 이게 2009년까지 쓴 게 기계 자체가 노후화가 돼가지고 다 갈아엎은 거죠 이 동그란 지역의 정체는 바로 태양광 제가 아까 전에 태양열이라고 했나요? 빛을 쫙 내려 쪄가지고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발전소예요 이거 이거 정체 아시는 분들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너무 궁금하네요 자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진짜 우주선이 있다는 이런 장소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한 번 출발합니다 레츠 고 빠라라라라라 간드아 뭐 뭐가 있는데? 아니 우와 진짜 우주선이 있어 이거 어떻게 된거죠? 2019년 여기 어디야? 무슨 나라야? 유럽 쪽인가요? 루마니아네요 어 유럽에 이런 데가 있었구나 자 지금 여러분들은 우주선이 발견된 그런 장소를 보고 계십니다 일단 크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14m, 15m, 15m면은 이것도 그렇게 작은 크기는 아닌데요? 여기는 뭐 일반인들이 사는 그런 집인 것 같고 여기 숲에 우주선이 숨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2016년도로 갑시다 여기 주변에 뭐가 있는 거야? 여기 그냥 다 마을인데? 우르센이라는 마을이고요 발달이 안 된 시골인 것 같은데 숲에 딱 떨궈져 있는 거 보니까 설마 UFO가 이 숲에 불시착한 건가요? 뒤로 쭉쭉쭉 가볼게요 2012년 이야 이때가 제일 잘 보이네 완전 우주선 그 자체인데요? 2011년 9년 3년 3년에도 있었네 2003년에는 와 이것도 오래됐구나 아니 이 우주선 너무 신기합니다 예 이거는 지금 3D로 지형을 구현한 모습인데 영락없는 UFO거든요 정말로 주변은 완전 시골이고요 숲에 숨겨져 있는 UFO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일반 집이고 너무 신기하네 아 여기는 또 여기 시내로 나오면 완전 시골은 아닌 것 같네요 또 저 UFO의 정체 너무 궁금합니다 어 뭐야? 아니 UFO가 한 대 더 있어? 하하하하하하하하 설마 이거 집인가? 저는 한 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근처에 한 개 더 있어요 한 개 더 있는 게 너무 웃기다 나는 여기랑 꽤 떨어진 곳에 하나 더 있습니다 우주선이 잠깐만 거리가 거리가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 3km에 3km 3km면은 꽤 먼 거리거든요? 우주선처럼 보이는 똑같은 구조물이 있다고? 여기 주변에 일단 저거 딱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잠깐만 여기서 이제 사진을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 한 번 주변에 봅시다 어? 여기 뭐야? 아아아아아 여기 뭐 약간 UFO 테마의 그런 집인 것 같은데요? 2018년에 찍힌 거고 아 외계인 컨셉의 리조트였네요 리조트 아 그런 거였구나 그럼 여기는 또 뭐야? 2호점입니까? 여기도 있네 하하하하하 야 그러니까 이게 UFO 펜션이었네요 펜션 예 여기다가 장사가 잘 돼가지고 저쪽에다 또 2호점 내놨나봐요 예 하하하하하 야 근데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어그로 오지게 끌렸어요 거의 막 전세계 어그로가 끌렸을 듯 결국에 저 UFO 우주선의 정체는 펜션이었습니다 교막에 또 나무가 가려져가지고 진짜 약간 불시착한 그런 우주선의 느낌이 나거든요 아 그래도 너무 재밌다 이게 사진도 보시면 이렇게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휘지입니다 자 오늘은 구글 어스를 통해 전세계를 또 탐험하는 시간 슈그러스 세 번째 지금 찾아왔습니다 어 지난번 두 번째 시간이 이어서 또 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지난번에 초록색 레이더 같이 생긴 게 뭐냐 어 아시는 분 댓글을 남겨달라 그렇게 여쭤봤었는데 그거가 전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성은희님께서 남기신 댓글인데 그거 레이더가 아니고 경작지예요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저번에 보셨던 그 레이더랑 굉장히 유사한 지형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sevictar 야 accountsu 여기 뭐 공장이네 아니 뭔데 이거 저번에 봤던 것들이 한 두 개가 아니라 한 두 개가 정신 나간 수준인데 레이더 같은 동그라미의 정체는 약간 밭 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가꾸는 녹지라고 해요 왜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었냐 이 원형의 형태가 이 가운데 보시면은 스프링클러가 있거든요 이게 원형의 형태가 가장 물을 뿌리기가 좋은 형태라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이렇게 다 스프링클러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주는 타이밍에 맞춰서 돌아가는 거죠 야 그 미국에 있는 건 잽도 안 되는 수준이었네 그럼 여기도 그게 있나? 이거는 그냥 나무인 것 같죠? 초 대형 녹지네요 이게 크기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야 아니 여기도 있네? 뭐길래 이렇게 많이 재배를 한 대야? 뭔가 식량하고 관계가 되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 이 정도 수준이면 좀 징그러운데요? 와 진짜 역대급 크기다 이거 자 길이 한번 재볼게요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크기인 것 같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킬로미터로 보자 와 490킬로미터요? 이게 490킬로미터면은 서울에서 부산 가는 수준일 텐데 이게 진짜 오래된 거네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건조 기후이기 때문에 주변 자체가 되게 사막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이 자라지 않는데 사우디하면 또 뭡니까? 요 기름 완전 기름부자 나라잖아요? 오일머니로다가 강제로 녹지를 조성을 해서 요걸로 그냥 농작물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와 근데 이거 진짜 돈이 얼마나 많아야 이거를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거의 뭐 그냥 한반도 크기가 이 녹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또 여러 의미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정말로 자 다음 지역 바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아 아 아르헨티나로 출발합니다 출발 뿅뿅뿅 빠빠빠빠 있는 그런 지역이네요 여기는 아르헨티나의 오일필드 그러니까 기름이 나오는 땅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기름을 채취해가지고 팔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이야 이게 요런 식으로 생겼구나. 신기하다. 이 위쪽에도 있네요. 그러네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게 석유 채굴을 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석유씨축이가 이렇게 쫙 구멍 뚫어가지고 석유를 채굴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다 나오는게 아니라 석유가 나오는 포인트 포인트마다 이렇게 시축이를 만들어가지고 기름을 쫙쫙쫙 뽑아내는 거죠. 저는 다 필요 없고 여기 어떻게 한 개만 저 주시면 안될까요? 요거 하나만 있어도 먹고사는데 지장 없을 것 같은데 와 이게 아르헨티나도 석유산유국인 줄은 몰랐네요. 아 재미와 더불어서 유익함까지 갖고 있는 슈그러스 컨텐츠입니다. 자 다음은 뉴 칼레도니아로 떠납니다. 자 여러분들 안전베틀 꽉 메시고요. 준비되셨죠? 자 단숨에 날아갑니다. 슈즈 텔레포트 레츠 고! 빠하!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하하하! 저번 시간에는 하트 연못 쉬었잖아요. 그거는 근데 사람이 그냥 인위적으로 만든 거였는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트 모양이 만들어진 어마무시한 지형입니다. 2018년못 볼까요? 와 더 잘 보여. 너무 잘 보여. 좀 낮은 평지?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완벽한 하트의 형태로 생성이 되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뭐 쬐끄만 마을 하나 있고요. 자 하늘로 올라가 봅시다. 어 뉴 칼레도니아 이게 프랑스 해외 자치 섬이라는데 프랑스 거예요. 여기가 주변에 뉴질랜드랑 호주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다가 약간 에메랄드 빛을 띄었네요. 와 여기에서 또 헤엄치면 수영하는 맛 나겠습니다. 어쨌든 이 하트 모양의 지형 이것도 굉장히 신기한데 그 자리 그대로 어 하트 모양을 뽐내면서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작네? 엄청 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200er, 300m? 300m 정도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발견했댜? 이번엔 내 솔란트로 떠납니다. 출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따라따따 와우 야 멋있어 여기는 네덜란드의 스타포트라는 곳인데요 이거 일부러 만든겁니까 이렇게? 이거 뭐 주변에 공사하고 있는건가요? 짜자자 일단은 여기 주변 자체는 주변에 논밭이 겁나 많은거 보니까 그 번화관은 아닌거 같아요 스타포트 이거 근데 좀 간지난다 뭐랄까 약간 석진적인 건물인 것 같은데 여기도 전반적으로 좀 시골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017년도로 갑니다. 어? 14년? 14년. 이거 원래 이런 거구나? 2013년. 웬 길도 있고 이게 뭐 건물이 아니고 아예 그냥 땅 모양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였네. 에이. 저는 이게 어? 이때는 완전 완전 귀요미 별이었네. 2005년 사진이거든요. 약간 허비에서 나오는 별 모양 같다. 어. 동글동글 해가지고. 스타포트. 잠깐만 이거 한번 알아보죠. 아. 성형 요새. 오호 이거 진짜 역사가 오래된 거네요? 옛날에 이렇게 성이 있었던 것이네요 이게. 화약병기의 발달로 대포나 이런 거 잘 막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스타포트. 별 모양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의 공격을 좀 더 잘 막기 위한 그런 약간 트렌디한 그런 요새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적이네요 그러면은. 성터네 성터. 이렇게 뭉개졌었는데 보아하니 2013년에 이거를 약간 복원을 한 것 같아요.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2018년에도 여기 포크린이죠 이거. 포크린 맞나? 맞네. 봉사를 하고 있네. 그 옛날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복원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랜 세월에 의해 별의 커비가 되어버렸지만 예전에 그런 쌈박한 샤프한 모습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스타포트입니다. 이거 뭐 휴그러스 진행하다 보면은 잡지식 겁나 많이 늘겠는데요? 이거 역사 공부도 하고 개꿀잼이에요. 완전.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지역을 한번 떠나볼 건데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티키키님께서 제보를 해주셨거든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주 델타 대의 파라나에 디아이섬이라고 크기가 120m 되는 신기한 생긴 섬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댓글 보고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위만 미스터리 그 자체랄까요? 자 긴 말필 없이 바로 떠나옵니다. 마지막 장소 짜자자자자잔 뿅! 이거는 완전히 진짜 초승달 그 자체거든요. 이 지형의 이름은 디아이 아일랜드 그러니까 눈 모양의 섬 눈섬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여기가 대박입니다. 누가 보면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죠?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지형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미스터리하다고 한때 난리가 났었던 그런 지형이라고 합니다. 한 영화 제작사가 우연히 발견을 한 거라고 하는데 이 디아이섬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120미터 그리고 모양도 거의 완벽하게 동그라미거든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보다 더 더 더 더 놀랄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갈게요.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2018년 2018년 7월 2017년 맞습니다. 이 디아이가 유명한 이유 섬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움직이는 섬이에요. 움직이는 섬.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동그라미 같은 경우가 섬이에요. 그리고 이 나머지 이 검은색 부분이 호수입니다. 그 호수에 섬이 둥둥둥 떠다지면서 조금씩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니 뭐 호수에다가 그 배 띄워놓은 것도 아니건 말이죠. 이곳에 대한 좀 썰을 좀 알아보면은 아르헨티나 영화 제작팀이 영화 촬영을 위해서 신비로운 장소를 찾다가 이 섬을 처음으로 발견을 했다고 해요. 이 섬 바깥의 호수물은 사람이 관리한 듯 너무나 깨끗하다는 거였어요. 아니 뭐 호수가 깨끗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주변이 전부 다 진흙이에요. 진흙. 이 호수만 엄청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게 또 미스터리인 거지. 자 이 썰버거 너무 흥미롭더라고. 이 주변 사진인 것 같거든요. 허어 우와 대박이다. 그래 여기가 완전히 다 그런 진흙인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물이 너무 깨끗해. 이 동그라미 섬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얇은 원판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눈이다. 왜 눈이라고 하는지 알겠네요. 눈 그 자체예요. 무서워. 막 다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오늘 이렇게 해서 일단은 굉장히 어 의문점이 많은 섬 DI 섬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휴그러스 컨텐츠는 바로 황당 특집입니다. 아니 뭐 이런 것들이 찍혔어? 라는 것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장소 바로 한번 떠나볼 건데요. 그 장소는 바로 프랑스 가봅시다. 렛츠고 출발 빠 라라라라 빨라라라라 빨라라라라라라 빨라 빨라라빱 지금 여러분들 제가 뭘 보고 있는지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지금 굉장히 황당해요. 이게 왜 여기에서 나와? 약간 고런 느낌인데 좀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똥 똥 똥 똥 똥 잠깐만 이거 재트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옆에는 차가 돌아다니고 있고 이거 주차장이잖아요 왜 뜬금없이 여기 재트기가 있어 여기 프랑스 동네인데 자가용 마냥 주차가 되어 있네요 뭐하는 데야 여기 일단 2018년 사진을 보면은 아까 있었던 재트기가 사라졌네요 어디갔지요? 오 이건 뭐야 이 이상한 물체는 또 뭡니까? 이거 빛이 반사되서 이렇게 나온 거겠죠? 기이한 형체가 막 찍히고 난리가 났네 그러면은 2016년?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이 건물이 뭐하는 건물인지 모르겠네 약간 생긴거는 체육관 같이 생긴거 같기도 한데 어 13년 14년 11년 11년 사진이네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여기 활주로도 없잖아요 제트기가 날아다닐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제트기 너가 거기서 나와? 너무 뜬금없는 장소에서 나오니까 굉장히 황당하네요 제가 오늘 황당 특집이라고 말씀드린 이유 왜그러지 감이 오시죠? 일단 첫번째 주차장에서 제트기가? 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다음 장소 한번 떠나볼게요 이번에는 크레펠드 일로 갑니다 레츠 고 출발 빠라라라라 라라라 프랑스라 그렇게 멀리 안 가도되요 여러분들 그래도 꽉 잡고 계세요 랄라 일단은 2018년 사진 한번 볼게요 뭐가 찍히긴 했는데 여기 뭐 있을만한 장소가 아닌데요 뭐야 그냥 건물에 있는 주차장이잖아요 이게 뭐가 황당하다는건데 자 그럼 좀만 뒤로 넘어가봅시다 2016년 사진으로 가볼게요 뭐 여기도 뭐 없고 뭐야 그냥 주차장에 주차 대놓고 그러면 2015년 사진 여기도 그냥 똑같은데요? 아 여기도 뭐 도로공사를 하고 있고 아니 근데 이게 황당한건 아니잖아요 2005년 사진 2002년 사진 2002년 사진 어 어 야 너 왜 자빠져있냐 2002년 12월 10일이죠? 이렇게 주차장이 있구요 차가 옆으로 자빠져있습니다 아니 보통 저렇게 차가 뭔가 사고가 일어난게 아니고서야 저렇게 자빠질 수가 있나요? 허허 일단 생긴걸로는 보아하니 그렇게 큰 차는 아닌거 같은데 이게 그렇다고 바람때문에 이렇게 뒤집혔다고 보기 또 애매한거 같기도 하고 자동차에는 또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예 궁금합니다 아니 이거 주인분은 이거 어떻게 끌고 가려고 버려진 차는 아니겠죠? 일단 주변을 좀 살펴보면은 음 그냥 동네입니다 예 거기 뭐 공원 조금 있고 아니 저는 또 일단은 이거를 찾아낸거 자체가 또 너무 신기하긴 합니다 다음 지역으로 떠나볼건데 일단은 마음을 좀 준비하고 계세요 보시자마자 깜짝 놀랄겁니다 아니 아니 너가 왜 거기서 나와 고런 생각에 바로 드실겁니다 자 이번에는 칠레 에리카 라는 곳으로 떠납니다 뒷좌석에 타고 계신 분들도 안전벨트 꽉 매세요 바로 이번엔 좀 멀리 갑니다 출발 뿅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 따 호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2018년 우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테스트 필링 코카콜라 와 이게 구글로서 예전에 한창 인기 많았을 때 요런 마케팅이 또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가지고 아예 이렇게 코카콜라 대용 광고판을 만들어버렸어요 이거 규모가 꽤 큰거 같은데 잠깐만 길이 한번 재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m에요 100m 짜그 크기는 아닙니다 100m면은 야 디테일 보소 이거 125는 125mm겠죠? 와 이거 도대체 언제 만들어진거야 여기 주변에 보면은 뭐 없거든요 비닐하우스인가? 어 주변은 그냥 농장인 것 같고 그냥 빈 땅 하나 사가지고 여기다가 코카콜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스터 에그 마냥 어 아니 그러면은 코카콜라도 있는데 코카콜라의 영원한 라이벌 네 펩시는 없습니까? 어 자 그러면 일단은 2017년으로 넘어갑시다 계속 있어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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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무서워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사진이 좀 잘못 찍혔나? 무슨 에너지가 흐르는 것 마냥 그렇게 찍혔나요 사진이 얼은거야 이거 혹시? 아닌데 아 진짜 얼은겁니까? 아니 무서워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동그란거 여기 도대체 뭡니까? 코카콜라는 계속 건재합니다 125 아노스 이렇게 해보니까 더 잘 보이네 2017년 사진이 훨씬 더 잘 보여 125mm 같아요 오래됐구나 이거 계속 있어 15년 그리고 이 위쪽에는 계속 또 이상한 표시가 되고 있구요 13년 켜 이때는 좀 만들어지지 얼마 안된거 같기도 하구요 아니네 2012년에도 있네 계속 뭐야 이거 만들어진지 겁나 오래 됐네 2004년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언제 만들어진거야 대체 그러면 마지막 사진이 2003년인데 이때도 아주 건재하게 있습니다 아니 이거 계속 관리를 하는건가? 2018년에도 이렇게 깨끗하게 남아있는게 굉장히 신기하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갑분코 갑자기 분위기 코카콜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뭐 지금 봐서는 아무것도 없는거 같죠 현재 사진은 2002년도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칸 넘어가 볼까요? 두둠 두둠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우리 또 치킨 맛있게 튀겨주는 할아버지가 튀어나와 버렸네요 KFC 켄터키 할아버지 예 이게 그 코카콜라와 마찬가지로 이게 이렇게 위성 지도에 촬영되는걸 활용을 한 광고 마케팅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2006년쯤에 이 허벌판에다가 아예 KFC 할아버지 컬러로다가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 이게 제작하는데 한 6일?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구요 크기 한번 봅시다 이야 100미터네 코 주변에 보시면은 뭐 조그만 컨테이너 건물인것 같거든요 여기 뭐하는 동네인데 아니 그 녹지가 또 있네 여기 그 저번에 봤었던 그 레이더 지형이 여기에도 있네요 여기 가운데 스프링클러 있고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움직이면서 계속 물주는 시스템이죠 쓰읍 아 근데 이 할아버지 얼굴 보니까 왜이렇게 치킨이 땡기냐 치킨 먹고 싶다 오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메이코 캘리포니아 로 떠납니다 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 쩌쩌쩌쩌 쩌쩌쩌쩌쩌 주차장 옆에 제트기가 있나요? 여기 뭐 연구소입니까? 그냥 생긴건 대형마트처럼 생겼는데 와 크긴 크다 이거 봐요 차들 겁나 많이 세워져 있잖아 흠금없이 또 제트기가 세워져 있네요 여기 허허허 2008년 사진이구요 허허 와 이거 약간 그건가? 그냥 기념물 같은 건가요? 제트기가 날라다닐 만한 장소가 아닌데요 11년 와 11년에 있어 비행기 하나 이것도 다른 종류인데? 아 있다 있다 2014년 제트기 있네 같이 어 제가 봤을 때 이게 움직이는 제트기는 아닌 것 같고 상징적인 의미로다가 기념 뭔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다 그 제트기 좀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휴그러스 황당 특집이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어 잠깐만요 나 뭔가 본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종류가 한 두개가 아닌데? 제트기가 막 왔다갔다 합니다 예 여기 뭐하는 동네야? 허허허 야 2007년이 대박이었네요 뭐 제트기가 종류별로 다 있었습니다 예 제가 그동안 휴그러스를 제보를 계속 메일로 받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엄청난 인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좌표를 하나 제보를 받았습니다 일루미나티 무슨 뭐 근데 어쨌든 총 3개의 좌표를 제공해줬어요 유튜브가 감사 어찌됐든 이 친구가 제공해준 좌표로 먼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려 남극에 있는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아니 피라미드하면 사막 아닌가요? 그게 남극에 있다고요?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거 뭔가 약간 외계인에게 좌표 제보받는 느낌이긴 합니다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극 피라미드 출발 레츠 고 출바 빨레 티 Sam 와 지금 현재 위치 남극입니다 자 쭉 올라가보면은 오 마이밤 진짜 얼음과 그냥 눈으로 둘러싸인 그런 아무것도 없는 지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피라미드가 존재한다 와 이게 녹지인가요? 그냥 땅인가? 남극에 눈 말고도 이런 지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네요 저는 자 그리고 뭐 피라미드라고 불리고 있는 그런 지형을 한번 봅시다 그래도 완전히 피라미드의 모양을 띄고 있긴 해요 야 이거 조금 신기하다 그리고 주변에 또 여러 개 피라미드가 있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자 요거는 과연 어떤 걸까요? 그냥 진짜 우연히 만들어진 걸까요? 사막에 있는 피라미드만 약 사람들이 직접 건설을 한 걸까요? 자 그러면은 1999년 사진인데 어렴풋이 보입니다 길이 한번 재볼게요 자 요쪽부터 오 와? 야 이거 되게 쬐끔해 보이는데 500미터나 되네요? 와 이게 주변에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가늠이 안 갑니다 아 이거 정체 궁금하다 자 남극 피라미드라고 검색하면 나올까요? 있네 진짜 잠깐만 이거 완전히 진짜 피라미드 모양인데? 이게 뭐 간단하게 말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해요 아니 이렇게 어떻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대요 그 얼음들 있잖아요 눈이랑 얼음이 이렇게 깎여 나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형 주변 자체가 다 산으로 돼 있잖아요 돌산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얼음이랑 눈에 의해서 이렇게 깎여 나간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형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아 알프스 산에 마테오른도 보면 이렇게 깎여져 나가 있잖아요 맞네 그 규모가 다를 뿐이지 과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지형입니다 아 근데 그래도 좀 신기하긴 하네요 영락없는 그냥 피라미드 모양이라서 어쨌든 이 슈그러스 콘텐츠는 뭐 믿거나 말거나 재미로만 봐주세요 일단 첫 번째 남극 피라미드에 대해서 깔끔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으로 떠나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안전벨트 꽉 메세요 줄발 간 듯 빠라라라라 따 바라라라라 따 오오오오오오오오오its 멀리 가유오오오오오오 2015년 사진이거든요 미국 하르프 HARRP라는 곳인데 이것도 제보 받은 지형인데 이게 뭐 하는 데에요? H.A.A.R.P 리서치 빌딩 오케이 2013년 어...이야 이게 뭐야?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 보니까 뭔가 약간 비밀병기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닌가요? 2005년 사진 오... 이거는 약간 짤리긴 했는데 야 이렇게 짤리니까 더 약간 극비비밀장소를 숨겨놓은 것 같다 와... 여기 어디야? 알래스카 쪽이구나? 아... 어쩐지 뭔가 되게 추운 지형같이 생기긴 했었어요 맞네 주변에 딱 눈으로 쫙 깔려있고 이 모습만 보면 왠지 이 지하에 핵미사일을 만들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아니 여기 뭐하는데요? H.A.A.R.P가 뭐냐? 고주파 오로라 활동 연구 프로그램 이라고 돼 있어요 알래스카 쪽의 가하코나 연구소 아... 연구 단지군요 알래스카 하면 또 그 오로라 쫙 펼쳐져 있는 모습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많이 발견될 수 있는 장소다 보니까 이거를 연구하는 그런 시설인가 봅니다 다음 지역은 그리스로 한번 떠나볼 건데요 저번에 이어서 UF가 또 발견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 UF 또 만나러 가봅시다 투어 와 바라라라라라 라 바라라라라라라 오오오오 멀어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 뿐? 뭐야? UF 추락 의심 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뭐 아무것도 없잖아 얍 뭐야 허오오오오오 что 2017년에 찍힌 사진인데 완벽하게 동그라미 모양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그 UFO 모양 마냥 동그랗게 올라와 있는 형태로 띄고 있구요 하하하ls 이야 요거 요것도 물건이네 자 여기 지역 어딥니까 해양쪽이고 마케도니아 아래 어 아 그리스 위쪽 부분이군요 이 주변을 살펴보면 그냥 항구도시 인것 같거든요 항구도시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작은 마을인 것 같아요 좋아 스트리트 뷰 야 경시 좋네 딱 그 지중해 느낌 납니다 건물들도 참 이뻐 옆에 보면은 야 지중해 바다까지 깔끔하게 볼 수가 있고 확실히 여기가 큰 마을은 아니네 약 시골에 가깝네 자 그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그리스 UFO가 뭘까 굉장히 궁금하네요 2017년 7월 5일까지는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바다거든요 이 밑에가 변함이 없는거 보니까 뭔가 바다 바위나 이런거 같긴 해요 어 똑같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겼어 그리고 아주 동그랗게 말이죠 일단 모양만 봐도는 UFO가 떨어진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우와 7월 29일에 나와 있어 이렇게 보니까 더 뭔가 미스테리한 느낌이 드는데 24일은 없었나 26일부터 생긴건가 없네 5월달 없고 7월 29일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 정체가 뭘까 이 주변 지역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 여기에 정체 명탐정 휴난도 조사 들어갑니다 뭐 지금 보니까 그 바다에 있던 식물들이 아 그러네 이게 약간 그 이 바다에서 자라는 식물들인 것 같거든요 그게 이 특정 특정 구역을 중심으로 싹 다 죽은거지 뭐 때문진 모르겠지만 어 그래서 보시면 2015년에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9년 17년에 돼서 갑자기 여기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 주변 애들이 이 동그란 부분만큼 뭐 미역이라던지 그 바다에서 자라는 해조류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갑자기 동그라미만큼 없어진거야 그래서 이렇게 지형이 드러난거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사실은 요게 uf가 아니라 그 약간 바다 속에 그 바위 지형인거지 근데 이게 뭐든지 간에 거의 이렇게 완전히 동그라미 모양으로 없어진 것도 신기하긴 합니다 일단은 뭐 uf는 아니겠죠 이게 만약에 진짜 uf였으면 진작에 전세계가 난리났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보 받은 지형들 모두 살펴봤고 이번에는 다음 지형 미국으로 떠납니다 렛츠고 뿅 여기 뭐야? 수영장이야? 아니죠 그 사막 지형 같은데 뜬금없이 이렇게 파랗게 돼있으니까 되게 알록달록해 보인다 자 여기가 어디냐 미국 유타주거든요 어 주변은 완전히 산간지형이구요 근데 여기 지형을 쭉 내려가다보면은 요렇게 무슨 그 물감 뿌려놓은 것 마냥 돼있거든요 파란색 약간 수영장 물 다 빼놓은 것 같기도 하고 생긴거는 여기에 정체 뭘까요? 오 약간 굴곡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산이 쫙 했어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구형인가 본데 와 이거 2003년 사진? 조금씩 다릅니다 1993년도 있네? 94년, 97년, 2003년 와 이게 계속 색깔이 변하는 그런 신기한 지형이네요 11년부터 완전히 뭐 파란색이 돼버렸어요 제가 봤을때는 어떤 뭐 특정한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유황온천마냥 말이죠 그래서 요런 색깔을 띄지 않나 싶어요 아 이거 이렇게 생겼네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위성사진에 찍힌거랑 사진 그 색깔이 똑같네요? 이거 만든거야 뭐야? 와 대박 저거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염화컬륨을 생산하는 그 염전이에요 아 사람이 만든 거였네요 그러면은 아 맞네 그래서 이게 햇빛으로 쫙 증발시켜가지고 저기 위에 떠오르는 염화컬륨들을 싹 다 긁어내는 그런 방식인가 봅니다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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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그래서 약간 색깔이 계속 바뀌었구나 어 신기해 파워에이드 뿌려놓은 거 같지 않나요? 되게 물이 달달할 거 같이 생겼어 자 이 곳곳에 이곳의 사진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 여기를 360도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모양인데요 오 들어간다 띠용 허허허허허허허 자 여러분들 이곳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햇빛에 쬐가지고 증발시키고 나면은 위에 그 염화컬륨이 떠오를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여기가 염화컬륨 생산 장소인 겁니다 이쁘긴 이쁘네 어 자 우선은 첫 번째지요 바로 한번 떠나봅시다 오늘 고객 여러분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드릴 파일럿 휴지라고 합니다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 꽉 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렛츠 고 뿅 빠라라라라라 빠라라라라라 어디로 떠나갈까요 뽀뽀뽀뽀뽀뽀뽀 뻥? 뭐야? 아니 이거 뭐가 있다는 거죠? 좀 가까이 가봐야겠는데? 진짜 크다 여기 뭐 하는데요? 일단 지역이 어딥니까?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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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근데 무슨 동목이길래 이렇게 전시가 되어있는 거죠? 신기하다 자 일단은 캘리포니아주고요 디스커버리 센터 이렇게 또 전시되어있는 거 보니까 약간 연구단지 비슷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아 여기에 뭐 돌고래나 약간 수중 생물들 키우는 모양인가 본데 2009년 2018년 8월 사진이고 쭉쭉 넘어갈게요 2017년 크기가 상당히 큰 걸로 봐서 거의 뭐 공료급인 거 같은데 야 2016년에도 있네요 자 그러면은 2009년 2009년에도 좀 였지만 있는 거 같고 2006년에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93년에는 사진이 너무 흐려가지고 안 보이네요 2002년 2002년에도 있는 거 보니까 자 동물의 뼈가 전시되어있는 그 날짜는 굉장히 오래된 거 같습니다 360도 사진으로 여기 전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와 뭐야 야 이거 이렇게 생겼구나 야 대박 그리고 앞에는 쫙 이렇게 멋있게 바다가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 동물뼈가 겁나 큰데 자동차 같다 라보르기니 자동차 같이 생겼는데 이건 좀 멋있다 뭔가 아 잠깐만 이게 한 마리가 더 있었네 뼈가 여기 또 있는데 여러 개 있구나 잠깐만 이것도 굉장히 컸는데 그럼 저거 얼마나 큰 거야 하하 화석의 정체 뭘까요 zie 뭐 알아봅시다 블루웨일 스퀘레톤 뼈의 정체는 바로 고래였습니다 블루웨일이라면 الس 자 블루웨일 뭐 대왕고래라고 되어있는데 흰긴 수염고래라고도 해요 아 이거 맞네 거의 뭐 공룡급의 대왕고래 거대한 뼈거든요 사람이랑 사이즈를 비교해봐도 몇 배야? 한 20배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사이즈를 비교해놓은 게 있는데 일단은 백상아리 같은 경우에는 6m 하지만 이 대왕고래의 길이는 성체가 무려 32m까지 큰다고 합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해요 이거 사람 몇 명 붙였는가? 18, 19, 20 사람이 40명이 쭉 손잡고 서있어야 대왕고래 사이즈 정도 된다는 거네요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네 그러면 32m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동물이라고 해요 진짜 크다 왜냐면은 사실 이게 지도로 봐도 어마어마시하게 크거든요 이거는 뭐야 그러면은? 이것도 대왕고래인가? 약간 새끼 대왕고래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캘리포니아주 센타크루즈의 과학 박물관이라고 해요 전시가 되어 있고 안쪽에 이런 물범이라든지 돌고래라든지 얘네들을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장소인가 봐요 여기는 조금 한번 가보고 싶긴 하네요 딱 봐도 겁나 신기해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 대왕뼈의 정체 바로 대왕고래 흰긴 수용고래였습니다 자 다음은 굉장히 유명한 영웅의 흔적을 찾아서 한번 떠나볼 겁니다 무려 일본 오키나와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있다는데요 바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빠라라라라따 따라라라라따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따 따라라따 따라라따 1번 도착! 어? 띵? 일단은 비행기가 뭐 잔뜩 깔려있는데 뭐야? 어쩌라고? 2018년 사진이고 2017년으로 갑시다 여기서 무슨 영웅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뭔가 보이는 거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바로 배트맨! 배트맨의 문양을 오키나워에서 찾을 수가 있다네요 2014년 사진 봅시다 와 배트맨 박쥐 모양이 그대로 그 건물 옥상에 박혀있죠 2014년 사진입니다 여기 뭐야? 뭐하는 데지? 2013년 제일 잘 보입니다 완전 선명한 배트맨의 모습 그 자체인데 아니 왜 이게 여기에 있을까요? 분명히 배트맨 영화라든지 원작과 고담시티하고 뭔가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문양의 정체 한번 알아봅시다 여기 공군기지에 있는 이유는 해당 기지에 배치된 전투비행대 심볼이 박쥐이기 때문이죠 오 아 이 전투비행대의 기본 상징이 박쥐라고 해요 44 전투비행대 소속의 F-15 그러네 박쥐 얼굴이 딱 그려져 있구만 저는 뭐 배트맨 촬영장이라거나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이유가 심플한데? 어 다음 지역 이번에도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번에도 비행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장소인데요 바로 한번 알아봅시다 출발 사진이 포착이 됐다고요 뭐가 있다는 거야? 그냥 조금 큰 섬 아닌가요? 자 그러면 이 섬의 길이 한번 살펴봅시다 찻 찻 어? 오오? 야? 8km 나대? 야 크구나 제주도가 저선보다 한 10배 정도 크네요 그러면은 울릉도 울릉도가 오오오 약간 울릉도랑 비슷한 정도의 사이즈의 섬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비행기랑 관련되어 있는 게 뭐가 발견이 됐다고 그랬었는데 아니 여기 뭐가 있다는 거야 도대체 어? 비.. 비행기요? 이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비행기가 떨궈져 있다고요 뜬금없이? 이렇게 비행기가 추락해 있는 모습을 누군가 발견을 했나봐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섬이라는 게 일단 사진 한번 살펴볼까요? 사람들이 살긴 사나보네? 그리고 이 하늘에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빅 디오나드에서 2004년에 찍은 사진인데 러시아 느낌의 척박한 그런 땅이 깔려져 있는 그런 섬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여기 섬에 제가 봤을 때 불시착을 한 것 같거든요 일단 2015년에 여기 완전 눈이 덮여있고 2007년 어? 어? 이게 추락한 지 오래된다면 뭔데? 비행기 흔적인 것 같거든요 헉 와.. 아마 러시아 국적의 항공기인 것 같은데 비행기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알아보니까 9명의 총 승객이 있었는데 정말 천만다행으로 전부 다 무사히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인명피해가 없던 건 정말 다행이었네요 자! 다음은요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거.. 아마 지금 구글어스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한 그런 지역인데 논란의 중심 그 자체였던 그런 지역으로 떠나볼 거에요 무려 구글어스에 살인 현장이 찍혔다? 라는 걸로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 당시에 살인 현장이 아니다 진짜 이게 맞다 서로 의견이 분분하게 갈렸었던 그런 논란의 장소로 한번 떠나볼 겁니다 어떤 곳이길래 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 어? 마음 가려져 있잖아 2018년 자.. 문제의 장소입니다 여기가 바로 여기에서 바로 살인 현장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한창 많았던 곳인데 와.. 와 소름 네 맞습니다 문제의 이 장소인데 이게 그 당시에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2009년 3월 4일이고요 여기는 네덜란드의 한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이 위성 사진을 쫙 둘러보다가 뭔가 이상한 사진이 찍힌 걸 발견하게 돼요 이거 아무리 봐도 살인 현장인 것 같다 이게 이제 전세계에 퍼지자 이게 과연 살인 현장이냐 아니냐 아.. 라는 걸로 아주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게 돼요 아 근데 진짜 이렇게만 보면 영락없는 핀데요? 자 알렉스 여기 사진은 2018년 3월에 찍은 사진인데 하하하하 누가 여기 명당으로 찍었구만 살인 현장의 시체로 추정되던 이것의 정체는 바로 사실은 개였습니다 아니 이게 아니 개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피가 아니라 물에 젖은 개였어요 개가 여기서 한창 수영하고 놀다가 올라와가지고 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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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개가 물에 흠뻑 젖었으니까 그 바닥에 물을 흘리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촬촬촬촬촬 하면서 여기서 주인 만나가지고 몸 탁탁탁 그 물기를 탁탁탁 헌거죠 나무다보니까 물에 젖은 상태에서 찍히니까 피처럼 보인 약간 그런 해프닝이었던 겁니다 결국엔 그..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그 사람이고 그리고 이게 주인분 또 머리구요 이게 바로 댕댕이 사진인거죠 멍멍이 꼬리인거고 어 네 결국에는 이렇게 보니까 또 말이 되네요 왜냐면 이렇게 백주대낮에 사람들 자주 돌아다니는 공원인거 같은데 여기에서 나 잡아가라고 살인을 저지른다 너무 오픈된 장소에서 이렇게 시체를 끌고 온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 시골하우스 일곱번째 시간 오늘도 굉장히 재밌는 장소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번째 지역 바로 한번 떠나볼건데 이번에는 시청자분께 제보를 받은 그런 지역으로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근데 기존에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뭐 일본 세계들을 탐험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지역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와우 자 이거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있어?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지역입니다 제 집 주변에서 발견된 섬입니다 한번 확인해주세요 라면서 좌표를 남겨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무려 우리나라에 과연 어떤 섬이 있을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번에는 바로 수직 낙하 할겁니다 여러분들 안전메트 꽉 매세요 여러분들 3,2,1 출발 빠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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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요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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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아 쏘리 좌표를 잘못 입력했네요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자 다시 한번 대한민국 수직 낙하 갑니다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다이빙 해볼게요 3,2,1 야 자 쭉쭉쭉 내려 봅시다 와 잠깐만 뭐 때문에 5 진짜 있어 아니 울산의 겐지가 왔다갔나 완전히 진짜 표창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거 섬 맞죠? 인공섬인가...? 이거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conventions 약간 표창같기도 하면서 뭔가 약간 뭐랄까 바람개비 모양 같기도 해요 이거 하하하 2017년 사진 오오 섬이 맞는데요? 근데 이게 자연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면은 진짜 초대박이고 근데 모양이 너무 정확한 걸로 봐서는 동봉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2016년 사진 봅시다 섬이 그리고 약간 움직이는 것 같다 느낌 2015년 2월 2013년 잠깐만 이게 만약에 뒤쪽으로 갔을 때 없어지는 구간이 딱 나온다 이거는 인공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하자마자 바로 사라지냐 자 2013년에는 없던 섬이 갑자기 2013년 8월 7월 8일에 뿅! 하고 튀어나와 버리네요 허허 4월까지는 없어서요 자연적인 섬이 아니라 인공섬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만들어 놓은 걸까요? 그냥 3월 놀이숲 왠지 여기인 것 같은데 느낌이 장암지 이름이 장암지입니다 여기 자 장암지 자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추리 들어간다 울산! 명참정 휴난도 촉 발동합니다 아 저 왼쪽의 모양이 이거인 것 같거든요 정체가 뭐야? 오오 찾았다! 결국 이거는 섬이 아니네요 여러분 그 섬이 아니라 뭐랄까? 아 맞아! 인공수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뭐 조그만 그냥 수초입니다 수초 표창 모양의 섬의 정체는 수초였습니다 수초 자 길이 한번 볼까요? 길이가 보니까 애초에 엄청 짧던데? 13m 밖에 안 돼 섬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네요 13m면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지역 바로 한번 가볼 건데 이것도 제보를 받은 지역인데 어 이거를 뽑은 이유 그냥 이 친구가 너무 귀여워서 뽑았어요 저는 은재라고 하는 작은 유튜브 꿈나무예요 여기가 UF 그림이 있는 곳인데 전 세계를 둘러보다가 찾았어요 이걸 읽으면 은재TV 구독 유튜브 값 잘 잡으세요 이번에는 카더스턴으로 떠납니다 출발! 뿅! 뾰라라라라라라라라 빠라라라라라라라라 빠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빠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앗 아 그래요 우주선 필리네 좀 약간 너무 귀엽다 이거 이거 약간 스케치북에 크레팟으로 우주선 모양 이렇게 그리면 딱 이모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일단 여기 주변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은 카자흐스탄에 있는 작은 마을인 것 같고 근데 이거 정체는 뭘까요? 보니까 약간 공장 같은데? 흐릿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조그만 공장인 것 같거든요? 주변에 이렇게 쫙 파놓고 이게 뭐야 도대체? 일단은 뭐 우주선 모양 또 한 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완전 제보 특집이네요 히로시마 국제공학 2015년에 해놓으시면 아시아나 활공기 활주로 이탈한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유명한가봐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제보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러자면 이번엔 1번 히로시마로 떠납니다 출발 히로시마 오 이렇게 하늘에서 볼 수 있도록 글씨를 만들어 놨네요 여기서 비행기 쫙 타는 그런 느낌이죠 오 야 히로시마의 이 안쪽에 보면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다 확실히 공항이라 그런지 2012년 사진으로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자 2003년 가봅시다 뭐야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뭐야 자 2013년까지는 없는데 뭐 아무것도 없네요 맞다 2015년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대충 요 다음 지점에 뭔가 나올 것 같거든요 아스리 더 원 압병 와 와 와 이게 어디에 딱 찍혔네 비행기 그 추락한 그 사진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그냥 비행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적기죠 보니까 날개가 박살난 것 같진 않고 심하게 추락한 것 같진 않거든요 자 2017년 사진 보면 와 이게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그 추락했던 당시에 상황을 그대로 남겨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굳이 이게 엎을 필요가 없어서 냅둔 걸까요 아시아나 히로시마 사고기 조종사 2명 사직 에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나봐요 사고기에는 승객 73명과 승무원종 합하여 81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27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천만다행이다 진짜 이거 인명피해가 있었으면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네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와 그래도 와 그래도 이 뒷날개가 완전히 박살났네 그래도 이나마 해서 다행이었지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그런 사건이었네요 그 흔적을 일부러 남겨놓은 걸까요 이게 어 조심하자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보면은 여기 착륙해가지고 탑승객분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깔아놓은 그런 슬라이드를 깔아놓은 그런 상황이네요 어 이런 사건이 있었군요 왜 나는 몰랐지 우리나라 비행기의 착륙사고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또 마지막 지역 한번 살펴보실건데 어 일단은 말씀드리면은 네 여기는 일단 집입니다 그냥 단순히 집일 뿐이에요 과연 어떤 집이길래 한번 알아봅시다 출발 렛츠고! 뿅! 댐이더라는 뺏라라라는 krit 이번에 미6곡으로 떠납니다 호잇! 노 pull ??? 구역 прог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집일 뿐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우 정말 뭐 어마무시한 모양의 집이 등장을 해버렸네요 여기에 어딥니까? 딕슨이라는 지역이고요 어디 주야 이게 일리노이 주거든요 딕슨 지역에 있는 아주 재밌는 모양의 집이네요 아 이게 좀 정면 사진을 보고 싶네요 뭐랄까 굉장히 예술적인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집인데 이거 집주인분이 제정신으로 집 지은 건 맞겠죠 자 2011년 야 공사를 하고 있네 이때는 아주 공사 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2009년에는 다른 집이었고요 그러다가 예 2011년에 오케이 결심했어 난 집을 짓고 해야 말 거야 완성된 집 이게 완공이 된 것도 아니었네 여기 딱 주차장으로 쓰고 어 근데 이게 주차장이 굉장히 큰 거 보니까 그냥 일반 집이 아닌 거 같은데요 이게 어 진짜 약간 예술 공간인 거 같아요 느낌이 보니까 차가 다 바깥에 이쪽에 세워져 있는 거 보니까 아 여기가 무슨 가게인가 보다 뭔가 테마 느낌이 있는 가게이긴 한데 근데 하필 이 가게 설계하신 분이 어 위에 모양까지는 고려를 제대로 안 하신 모양인가봐요 이게 무슨 양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의도한 건지는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휴그러스 미스테리 특집입니다 오늘은 하하 여러분들도 이렇게 미스터리 하고 뭐 약간 음모론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휴그러스 미스테리 특집 딱 봐도 겁나 신기한 것들로 쫌 모아봤습니다 자 일단은 바로 첫 번째 장소 한번 떠나볼 건데 오늘도 안정바TNM AWK! and let's go 와우! 와우!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그런 문양인데 미스터리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너무 정확해, 모양이. 자, 현재 위치 한번 봅시다. 네바다주고요. 아 근데 이거 보니까 내바다 여기에 좀 신기한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와 일단은 문양을 살펴보면은 완전히 정확하게 삼각형 모양과 그 안쪽에 동그라미 원형이 여러 갈래로 들어가있는 그런 문양입니다 자 일단 여기 주변 지형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가 조금 사막지형인 것 같더라구요 그죠 확실히 여기가 사막지형이라서 그런지 제가 항상 보여드렸던 인공농지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변에 많습니다 레드 힐 우와 여기 뭐야 야 이 느낌 뭔데 이거 오오 물 깨끗하다 엄청 댕댕이는 또 뭔데 시선강탈 오지네 여기에 그것도 있어요 여기 근처일 것 같은데 이것도 내바다주의 예전에 봤었던 그 관역판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대바다주의 진orn 우와 우와 ooh 그래 여기 있다니까 나이에요 바로 근처인데요 지금 현재 관역판 Всё 그 이상한 문양 패턴 teat n oder 오 오!... 야 진짜 바로 근처에 있었네?! 디 용? 하하하하 간육판이 이쪽에 있었고 그리고 그 위쪽에 보시면 이 이상한 문양의 패턴이 있습니다 아 이거의 정체 굉장히 궁금하네요 요거와 더불어서 자 여기서부터 직선거리로 따아악 따지면 와 3kg나 돼요 겁나 큰데? 자 날짜를 한번 살펴봅시다 2017년 사진이거든요 이게? 2014년 내려가면은 2009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2003년 만들어진지 겁나 오래됐네 이거? 가운데 뭔가 있는데요? 분명 이거 뭔가 목적성을 갖고 만든 것 같거든요 지형 자체가 야.. 이건 뭐냐 진짜? 근데 지금 한 가지 추측이 되는 걸로는 설계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힌트를 조금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주변에서 일단은 이곳을 보시면은 가장 흡사한 이곳 딱 사이즈가 비슷한 것 같은데? 800m 얼추 크기가 아까 그 삼각형이 1km 정도 됐었죠? 여기에 1.2km 정도 해가지고 딱 명탐정ospor haron 저 미스테리패턴의 정체를 밝혀 낸 것 같습니다 바라빠바바바바밤 바라바바바바바바밤 지금은 안 쓰이는 이 문양을 살펴 보시면 딱 이렇게 스프링콜러가 되기로 하고 있죠 삐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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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운데에 딱 시설이 있는 거 보아서 미리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거죠 정확한 원호행을 만들기 위해 먼저 삼각형으로 설계를 해놓고 그 안쪽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서 미리 설계도 느낌으로다가 짜놓은 건데 문제는 여기가 뭔가 터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설계만 해놓고 병작 녹지로 만들지는 못한 겁니다 맞네 이게 저의 추리가 100%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지역 한번 깔끔하게 또 추리를 하는데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지역 또 가볼 건데 바로 또 미국으로 떠나볼 겁니다 이번에는 미국 에리저나 주로 바로 날아보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오늘 미스테리 특집이라니라 약간 미국 특집인 것 같기도 하고요 출발 자 미국 에리저나의 주위에 있는 이상한 정체불명의 상각형입니다 완벽한 상각형 모양을 띄고 있거든요 여기도 자 일단 여기 주변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도 좀 약간 사막지역이네 네바다주가 근처에 있네 맞네 이 네바다랑 아리조나 이 근처에 뭔가 있나 보네 기운이 자 일단 여기 주변을 살펴보면은 여기도 미상계인이에요 우와 여기도 뭐하는데요 여기도 길이 이렇게 쫘악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뱅글뱅글 돌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뭐야 이거 길 맞죠? 길 맞는데 갈라진 거지 이거 뭔가 실험장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토요타 테스트트랙 맞네 아 이곳이 결국에는 그거였네요 토요타 자동차 회사에 테스트 드라이빙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네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빙 자동차 트랙 마냥 만들어 놓은 거였구만 이 주변에 그런 자동차 실험 센터가 있고 길이는 굉장히 흡사합니다 설마 이것도 그러면은 녹지 만들려고 한 건 아니겠지 입안을 한번 살펴보면은 2014년 사진 네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2013년 12년 오오야 97년까지가 올라가네 일단 요것도 만들어진 데는 상당히 오래된 그런 장소인데 어 요거의 정체 자 일단은 여기 정보 표시가 되어있거든요 굿짝 어벤던드 올드 아아아아 지금 그러니까 이곳이 예전에 그 비행장 예 에어필드로 쓰였던 그런 곳인 것 같거든요 일단은 오래된 비행장인데 지금은 여기가 완전히 버려진 그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그냥 숲이 다 싹 다 먹어도 관리가 안되어있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은 버려진 지형입니다 이 대형 미스테리 삼각형의 정체 결국에는 뭐 약간 비행장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으로 한번 떠나볼 건데요 출발 어떻게 daughters 와와와와와와 오오오 중국 사막에 있는 이것도 사막지역인 것 같거든요 사막지역에 있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패턴이 추워져 있습니다 이거 약간 그거 같다 confirmed 여러분 혹시 그게 아시나요 운동회할때 선 긋는거 있잖아요 밑에 밀가루 같은거 탈탈탈 떨어지면서 그 선 만드는 거 그거 갖다가 라인 그어놓은 그런 모양인데요 약간 여기는 상당히 크네요 거의 2km 가까이 됩니다 일단은 도저히 정체를 알 수 없어요 이것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도저히 감이 안 오거든요 예술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또 애매하고 자 이 한 뼘의 길이가 20m예요 거의 20m짜리 이렇게 정확하게 쫙 하얗게 만드는 것 자체가 페인트질로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꼭 페인트 이렇게 발라놓은 것처럼 되어 있네 뭐 10년 20년 그런 데는 사이즈가 아니야 2016년 사진이고요 14년 계속 쭉쭉 내려가도 분명히 계속 남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뭔가 예술 작품은 아닌 것 같고 역사가 굉장히 깊은 그런 유적지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축축을 해봅니다 명탐정 휴난의 촉이 또 발동한다 우와 진짜 완전 깨끗했네 생각보다 얼마 안 된 건가 이거 아니 이때는 하얀색 그 자체요 근데 이게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지워졌네 맞네 야 이거 이렇게 하니까 진짜 페인트 칠해 놓은 것 같다 설마 진짜 페인트맨은 레전드인데 2005년? 2003년 2003년에 사라졌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게 유적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유적지가 아니었네요 결국에는 약간 뭐랄까 사람이 직접 만든 거였네요 봐봐요 이때 완전 빤딱빤딱 그 자체예요 겁나 아아 이거 만든 데 한 한 달 정도 걸렸네 한 두 달 어 이거 뭐야 그러면 일단은 페인트를 발라놓은 것 만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 페인트 갖다가 그린 것 같다 제 생각이 맞았는데요 이거 진짜 누가 봐도 약간 페인트로 그은 것 같아 설계만 쫙 해놓고 페인트 쫙 뿌려가지고 만든 것 같거든요 근데 왜 만들었을까요 이거를 이거 진짜 그러면은 예술 작품일 수도 있겠어요 예술가가 이렇게 대형으로 딱 만든 거죠 마지막 한 번 살펴볼 건데 이거는 제보로도 굉장히 많이 왔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자마자 미스터리 그 자체의 그런 문양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카자흐스탄 여기로 떠나볼 겁니다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한 번 알아봅시다 발렙니다 출발 오오! 하하 와우! 이건 레전드야 카자흐스탄에서 살펴 보실 수 있는 오만성입니다 야 이것도 겁나 신기하네 자 크기부터 한 번 봅시다 일단은 원형인데 이거는 한 400m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 주변을 쭉 한번 둘러보면 뭐 없어요 마을 좀 있고 근데 여기 자체는 그냥 주변이 완전 논밭 뭐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뜬금없이 오망성이 그려져 있다 2014년 16년 사진이고요 오 여기 뭔가 숲이 좀 많이 자랐네 누군가 이것도 만드는 건데 이건 또 무슨 목적을 만든 걸까요 이게 그 네바다 서클이나 이런 거는 아까 제가 그 좀 추리한 대로 뭔가 목적성이 있는데 이거 오망성 같은 경우에는 그 오컬트나 이런 미스테리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그런 문양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런 거를 누가 그렸다? 오 신기하네 야 이거 근데 진짜 대박이다 2014년 오 21년 사진이 더 잘 보이네 자 주변을 좀 살펴보면은 완벽한 별모양 오망성의 모습을 띄고 있고요 자 이거를 누가 좀 알아본 사람이 없을까요 한 번쯤은 조사를 해봤을 법한데 이거 이거 충분히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왜? 어째서 이거를 만들었느냐 나는 의문점이 계속 생기는 거죠 검색을 해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상징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게 무슨 뭐 미사일? 소련이라고 예전 러시아 예 소비에트 연방 예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 별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다가 별을 그렸다는 얘기도 있고 와 그럼 이건 진짜 결국에는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거네요 자 여러분들 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도 약간 누군가가 되게 막 오컬트나 이런 거에 빠져있는 그런 심취해 있는 사람이 만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정확한 모양은 아니거든요 약간 동그라미들 약간 빼뚜빼뚜 해가지고 이제 곧 사탐이 강림할 것이야 아 이런 미스테리한 문양을 만들었지 않았을까 라는 예 뇌피셜 상상을 조금 해봤습니다 아 그래도 이 오망성을 제 눈으로 직접 실제로 이게 있는 거잖아요 이걸 눈으로 보니까 아 너무 신기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지입니다 자 오늘은 전세계에 방방 걷고 떠나보는 시간 유글어스 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뭔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오늘부터 저희 휴지예요 본격적으로 좀 가동을 시키기 위해서 파일럿을 데뷔했습니다 확실하게 자 오늘도 아주 대박 장소들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기말 필요 없이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장소 어떤 호수를 한번 만나볼 거예요 근데 그 모양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여러분들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셔드릴 휴지에어의 기장 휴지입니다 저희 휴지에어는 시속 30만 킬로미터로 운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안전 매트 꽉 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장소 바로 한번 떠나봅시다 아 출발 뭐죠 이거 새로운 살인 현장의 발견입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장소는요 무려 사람 모양의 호수입니다 아마 이거 인공적으로 만든 건데 이거 만든 사람의 정신 상태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호수네요 쌍파울로주 설마 브라질? 아따 멀리도 왔네요 쌍파울로주거든요 자 쭉 내려가가지고 한번 봅시다 뭐 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잠깐만 여기 그냥 완전 논밭인데요 완전히 브라질이 확실히 그 숲천지긴 하다 죄다 초록색이네요 아니 여기 마을 없나요? 중간에? 12키로 10키로 멀리 떨어져 있는 부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 마을 자체는 뭐 별거 없네요 여기 한번 살펴볼까? 자 여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동네가 오오 야 진짜 그냥 시골 마을이네 공기 좋고 주변에 그냥 시골 분위기 쫙 나는 그런 곳이에요 이런 곳에 뜬금없이 웬 사람 모양의 호수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사람 모양의 심지어 몇 등식이야 이거 짧네요 뭔가 다 2016년 사진입니다 7월 4일이고요 그리고 2013년 예 일단은 꽤 됐습니다 만들어진 지는 이때 약간 수풀이 있는데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느낌인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이끼가 잔뜩 껴가지고 계속 초록색 모양이 있습니다 이끼 같은 거 다 걷어내고 2016년에는 아주 깔끔하게 여기에 아예 잔디까지 심어가지고 이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뭔가의 기념물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는 한번 바다로 떠나볼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요 갑니다 출발 빠라라라라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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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어딘가요 오сп Nós 왠 서미인데? 아니 이거?! 와… 난파선이네 난파선 그리고 배 자체가 약간 나무배인 것 같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난파선 인 것 같습니다 안담한리코바르제도 여기 어디야..? 태국 동남아쪽이구만 아 여기가 휴양지구만 와 이쁘다 오 어찌됐든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고요 그 섬 중에서 또 다른 쬐끄만 섬인 노스 센티넬 아일랜드 보시면은 완전히 그냥 수툴 그 자체네요 진짜 수밖에 없네 약간 정글같이 되어있네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태풍이나 예 그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배가 박살이 나가지고 섬에 이렇게 버려진 그런 난파선 그런거 아닙니까? 섬 주변이 뭔가 이렇게 드러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지진 때문에 섬 자체가 피해를 본거래요 원래는 이렇게 여기도 바다였네 장비였었는데 지진 때문에 이 바다에 있던 땅이 노출이 된거죠 고런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좀 약간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구만 그러면 이 난파선의 전체 뭘까요 와 참고로 이거는 또 시청자분께서 제보를 해주신 지형입니다 그 다음 길이를 한번 보면 역락없는 난파선인데 굉장히 오래된거 같습니다 배가 120미터네 굉장히 큰 배에요 2018년 3월 5일 사진이고 일단은 딱 봐도 겁나 오래되어 보이는 그런 배겠죠 2008년에도 뭐 당연히 있겠죠? 잠깐만 여기 원주민 사람이 사는덴인가 보네요? 여기 그 고대생활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장소인가 보네 음... 1981년에 프림로즈호 북센티널 섬에서 근처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배가 망가진거죠 근데 지금 대충 보니까 거기 타고 있던 선원분들은 다 구조가 된거 같아요 다행히 어 근데 81년 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된건 아니네요 예 저는 막 몇백년전 해적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허 원피스 하다가 난파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자 다음 지역 살펴볼건데요 요번에는 페루로 떠나볼겁니다 빛의 속도로 뾱 뾰로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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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로뾰로뾰로뾰로뾰로뾰로뾰로뾰로뾰 마우 오 이 모양은 영락없는 그 화살 촉인데 검 같기도 하구요 남미 쪽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자 어쨌든 이렇게 화살 촉이 여기 앞에 눈앞에 있는 것도 신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것도 한데 우와 기묘하다 뭔가 무서워 이것도 누군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하거든요 나즈카 와 야 이게 진짜 역사의 흔적이네 유적지 수준이네요 이게 기원전 200년 600년 와 그 사이에 라즈카 원주민들이 만든 거라고 해요 이게 원주민들에게 있어서 이게 약간 하나의 예술작품이었던 거죠 자 일단은 길이 한번 살펴볼게요 땅에다 이렇게 그린 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 길이는 370m고요 기원전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을 만들어서 그 동물을 잡고 그런 문명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형상화한 그런 예술작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무려 기원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뭐 뒤쪽으로 와도 딱히 뭐는 없겠죠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만들었길래 그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좀 뭐랄까 신비해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네요 와 진짜 딱 화살종 모양 그대로 나와있죠 이번에는 또 미국으로 떠나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 에리조나주 기억나시나요? 좀 신기한 삼각형 모양 있었던 거 이게 네바다주랑 애리조나주 확실히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애리조나주예요 이번엔 매국 애리조나로 떠납니다 출발! 오늘 마지막 살펴보실 장소 제가 또 아껴 왔던 오늘 레전드 좌표 드디어 방출합니다 일명 비행기 무덤이라는 곳이에요 보시면은 우와! 이게 싹 다 비행깁니다 여러분들 아니 우리 공항을 가야 뭐 한두 대씩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슨 뭐 장난감 가게에 비행기 전시해놓은 거 만약 쫙 깔려있네 뭐 종류별로 다 모아놨어? 여기 뭐 비행기 중고나라입니까? 어마무시하네요 정말 비행기 천지여 천지 우와 야 이거 도대체 팔면은 얼마입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거 하나만 주시면 안될까요? 여기 있는 비행기들 네 제가 잘 보살필게요 아니 비행기가 이렇게 많은데 한 대 정도는 줄 수 있잖아? 와 미쳤다 미쳤어 뭐 일명 비행기 무덤의 규모 한번 살펴봅시다 겁나 클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일단 대충 쟀는데 3km가 넘어갑니다 땅 자체가 3km가 넘어가요 비행기는 뭐 셀 수 없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이건 다 전투들인가 보네 가장 최근 사진을 보시면은 더 선명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메 너무 이쁜고 오늘 이것도 보면은 100% 또 밀리터리 그 덕후분들 와가지고는 아 이거 F-22 랩터네요 막 100% 댓글 달릴 겁니다 거의 뭐 밀리터리 특집이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군용 비행기인 것 같은데 수송기인가? 잠깐만 전 이게 비행기 모양인 줄 알았더만 오! 우와! 다 분해되어 있네 분해가 싹 다 되어 있네요 이거 두 분만 빼놓고 이렇게 껍데기만 남겨놓은 건가요? 와 들어간다! 비행기로 떠나요 여기는 그 비행기 고철 처리장입니다 비행기 부품들 철 싹 다 모아가지고 팔고 그런 덴가 보네 우와 비행기 부품도 쫙 깔리는 거 봐 워!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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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요 이거 근데 왜 여기 안쪽은 사진이 없냐 여기는 일반인들이 출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공간인가 보네요 와 진짜 규모로는 노답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수준이네 진짜 이게 끝이 아니고 어 이것이 보면은 여기에 또 쫙 깔려있어요 여기는 또 사진들이 많네 F-15랑 전시가 되어 있네? 여기는 그거네 박물관이네 비행기 박물관이고 그리고 아까 그 저기 비행기들 쫙 전시되어 있는 장소는 실제적으로 저거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출입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이 비행기 박물관에서 아까 봤었던 그런 비행기들을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와 와 죄다 비행기야 와 이건 또 뭐야 뭔 비행기지? 무슨 비행기가 약간 고래처럼 생겼네요 쭉 내려가보죠 92년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야 역사가 깊은 그런 박물관이네요 아 비행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오늘 만족스러운 컨텐츠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는 와 1969년 1973년까지 운행된 그런 비행기입니다 경비행기부터 전투기들까지 싹 다 모여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여러분들 비행기만 진짜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뭐 장난감 가게 뭐 같지 않나요? 비행기 같지가 않아 위에서 보니까 뿅 빠라라라라라 빠라라라라라라라 빠라라라라라 빠바바바바밠 빰라바바바바바 비행기 아오.. специFEF 자연의 느낌이네요 자 여기 지역 한번 살펴 볼 건데 일단은 이쪽으로 쭉 가봅시다 어디입니까? 노스마타ants 벨렐랜드 진바브웨 빅토리아ipars 마을이고요. 대자연이 눈앞에 있네요. 이게 뭐야? 엄청 폭? 크기 대충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폭이 굉장히 넓을 것 같거든요? 도로로로 아우! 대충 2km 되네요. 강폭은 한 700m예요. 700m 정도 되고요. 근데 이곳에 또 엄청난... 이게 뭐야? 안개예요? 저 위에서부터 흐르는 강물 쭉 쭉 쭉 쭉 타고 내려오면은 요렇게! 폭포! 여기 있는 바로 빅토리아 폭포입니다. 폭포! 와... 여기는 또 고화질로 찍힌 부분인데 진짜 그 절벽 그 자체네요. 절벽에서 탁 이렇게 폭포가 떨어지는 아름다운 광경! 이 떨어지는 웅장한 광경 엄청납니다. 끄룡 들어갑니다! velocidade 이거 사진 잘 찍은 것 같다? 그야말로 장관 그 자체네요. 와 이거 사진을 못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말이죠? 실제로 보면은 얼마나 설레일까요. 아 이건 진짜 한번 보고 싶다. 해질 무렵에 찍었나본데 사진 여기가 확실히 유명한 폭포인가봐요 와 이 분은 또 여기다 작품을 찍어놓으셨네 아 다 해질녘에 다 그 노르스름한 햇빛 딱 보면서 폭포의 엄청난 광경 지금 당장 여행 떠나고 싶은 그런 기분이네요 아 스코틀랜딩 탐험가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으며 음 빅토리아 폭포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직각으로 된 거를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약간 깎아 놓은 거처럼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오늘은 약간 대자연 특집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엔 또 어디로 가볼까요? 자 바로 날아갑니다 출발 아프리카로 떠날게요 빠라라라라라라라 빠라라라라 빠라라라라라라라라라 뭐야? 자 아프리카 바로 탄자니아 쪽에 있는 룩와라는 곳인데 이곳을 살펴보면 말 그대로 대자연 펼쳐져 있습니다 뭔가 사진이 빙그러니 놓여있는데 이거 뭘까요? 주변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초원만 쫙 있어요 주변을 살펴봐도 온통 초록색 밖에 없습니다 가까이 가보면 왠 사진이 찍혀있어요 어어? 어어? 와우 이게 뭐같으신가요 여러분들? 뭔가 생쥐같기도 하고 뭔가 벌레같기도 하고 그러죠? 이것의 정체는 바로 한창 목욕중인 하마 때입니다 하마 때 하마가 말이죠 이 진흙속에서 노는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상당히 과실이거든요? 와 이 대장관을 어떻게 찍었대야 또 순간포착인거 같거든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또 있어요 또 아니 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냐 집사 뭐 약간 페스티벌 같은데 온 거 같은 느낌이에요 아우 진짜 밀지 마세요 아우 좁아 죽게 누가 미는거야 아우 진짜 아우 아우 어깨빵 하지 말라고요 자 다음 지역 또 떠나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멀리 가진 않을 거예요 아프리카 또 대자연을 느끼러 떠납니다 출발 아 뾰로로로로로 롱 바바라로로로 롱 바라로로로로 롱 바라로로 빠빠빠 빠라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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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한 사진이 찍혀있습니다 무슨 약간 개미떼 같기도 하고요 벌레들이 잔뜩 몰려있는 거 같아요 여기 위치 어딥니까? 아마 멀리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아 맞네 루가에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키고마라는 지역입니다 이거 이거는 뭘 거 같은가요 여러분들 버팔로네 버팔로들 어 물숫대가 지나가는 광경을 하늘에서 찍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멀리서 위에서 보니까 뭔가 그냥 다 하마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여기는 뭐 위성사지로는 별로 찍히는 게 없어요 똑같이 2004년에 찍힌 사진이거든요 이야 약간 건너갈 때 이런 느낌이네요 얘네들이 참 여러분들 이렇게 동물들이 무리지어서 단체로 떼로 이동하는 것 자체일까 뭔가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만약에 제 눈앞에 이 물숫대가 달려온다고 치면은 그거는 그 어떤 공포 스릴러 영화보다 무섭 것 같아요 발 그대로 교통사고 저 자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물숫대도 한번 깔끔하게 살펴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레전드 자표 이번 자표 같은 경우에는 핑크 덕후님께서 제보를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바닷속에서 엄청난 괴물을 발견한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한번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연 출발합니다 레츠고 뿅 빠라라라라라라라 빠라라라라 빠라라라라라 빠라라라라라라 빠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라 염? 우아 맞습니다 무려 문어 괴물 크라켄을 발견했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일단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같거든요 지금 딱 봐도 바다 쪽이고 디셉션 아일랜드 여기 어디 지역입니까? 스노우 아일랜드 되게 빈 지역이네요 여기 어디야? 남극쪽이야 설마? 아 맞네 남극쪽이네 말도 안되게 추운 지역에서 이상한 생물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섬 자체도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네요 디셉션 아일랜드라는 곳인데 왜 초록색이야 이거 그냥 위성사진에서 이렇게 찍힌거겠죠 맞네 위성사진에서 초록색으로 찍힌거야 눈으로 덮인 섬입니다 어? 뭐야? 바다 한가운데서 온천이 나오나 설마? 아니 그냥 상남자신가요? 하하하하하 뭐야 띠용? 여기 따뜻한지역인줄알고 없어요 상남자형님 그자체 리스펙 뜬금없이 찍힌 이 사진의 정체 이거 망망대해서 엄청난 생물이에요 이게 지금 올라왔을때 일렁거리는 그런 느낌인거 같거든요 진짜 좀 무섭다 진짜 문어같이 생겼어 생기긴 자 길이 한번 살펴볼까요 하하하하 일단 여기서 올라온다고 치면은 무려 70m짜리에요 아니면 한 이 정도 친다고 해도 무려 35m에요 여러분 40m 대충 그런 느낌입니다 상상속의 괴물 진짜 크라켄이 등장한건가? 캘리비안의 해적이라던지 해적영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크라켄이거든요 바다괴물들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괴물 중 하나로 꼽힌데요 사실 10m가 넘는 대왕 오징어 자체가 해변으로 이루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잠깐만 그러면 진짜 저게 대왕 오징어일수도 있겠네요 딱 찍힌 사진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고래라고 하기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문어같이 생기긴 했어요 이게 눈 이렇게가 눈이고 요 부분이 딱 머리인거지 이렇게 자 명탐정 휴난 이것의 정체 한번 알아봅시다 와 이게 예전부터 유명했네 지금 검색하니까 나와요 색깔을 보니까 더 선명하게 나온 사진인데 이게 완전 오징어인데? 호주 퍼스 남서쪽 3,700km 지점에 100m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대왕 오징어 고기는 사람이 먹을 수 없을정도로 맛이 나쁘대요 대왕 오징어는 식재료로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몸길이는 현재까지 측정된 가장 큰 암컷이 13m정도구요 20m나 혹은 그 이상의 경우 과학적으론 증명되어 팍.. 없다고 합니다 딱 봐도 굉장히 징그럭거든요 솔직히 야 com Verse 그럼 어때 거대 생물체 누가 보면 이거 외계인인줄 알겠다 크기가 14미터 밖에 안됐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 크기로 봐서는 14미터 이상이거든요? 자 한번 자세하게 측정해봅시다 재면은? 허어 아니 이게 봐줘도 와 30미터가 넘어가는데 허허허 어 이 무시무시한 크라켄의 정체 뭐 일단은 크라켄 자체는 상상의 괴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없을거고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한 생물체는 대왕 오징어일거 같은데 일단은 대왕 오징어 자체도 신기하지만 어 지금 여기에서 발견된걸로는 14미터가 한계라고 하는데 무려 길이가 30미터가 대충 재봐도 넘어 올거 같아요 이렇게 되면 역사의 발견인가요 하하하 위대한 발견을 목격하군요 뿅! 빠라빠라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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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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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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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우와우 우선 이 자표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윤이 님께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한번 봅시다 정체는 뭘까요 뭔가 사진 비스무리하게 찍혀있는데 와우 뭐야 이거 어? 와아아아아 맞습니다 바로 물개들의 때입니다 지금 고화질로 이렇게 찍힌 사진의 모습인데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여기 위치 어딥니까 야 역시 자연 쪽은 다 아프리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시면은 대자연 물개들이 마구마구 모여있는 그런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더운 애들은 바다 들어가서 신나게 목욕하고 그리고 이쪽에는 단체로 또 뭉쳐서 일광욕 딱 쬐고 있고 와 이거는 진짜 거의 몇천마리 되겠네요 뭉쳐있는 수준이 이건 거의 그냥 물育 puis 물개 대가족이에요 예 다큐멘터리에서나 보지 실제로 제가 이렇게 뭉쳐있는 모습을 제가 직접 찾아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한것 같아요 오오오 이게 딱 나와가지고 바다에서 시원하게 더우니까 막 물고기도 잡아먹고 사냥도 하고 놀고 하다가 지친다 싶으면 다 바깥에 나와가지고 편안하다 이렇게 쉬는 거죠 다음 지역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출발할게요 렛츠고 여러분들 웃어요 스마일 웃는 얼굴을 또 제보 해주셨거든요 여기 어딥니까 위치 한번 살펴봅시다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가 캐나다 쪽인가 보군요 미국이 아니고 일단은 캐나다 헬스플로라는 마을에 있는 스마일 페이스거든요 길을 일단 살펴보면 트럭만 따져도 한 20m 되는데 와 40m 작은 크기는 아닙니다 역시나 아주 활짝 웃고 있는 스마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주변에는 뭐 없나 혹시? 뭔가 초록초록 해가지고 상당히 마을이 귀엽네요 뭔가 이거 상징적인 그런 것 같거든요 가게를 홍보하는 걸 수도 있고 이게 또 뜬금없이 여기 박혀있으니까 굉장히 좀 신기하네요 여기 마을 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 이런 데는 또 마을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많네 그 전형적인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듯한 그런 집들이 쫙 모여있네요 와 이런 데서 한번 살고 싶다 여쪽에서는 이게 약간 시골 같은 느낌이겠죠? 그래도 되게 운치있게 잘 돼 있다 날씨 굉장히 좋아 보여요 주변에 그냥 이렇게 뻥 뚫려있는 공간이 많아가지고 마을 자체가 되게 여유로워 보이지 않나요? 봐봐 아 이 아저씨 이거 딱 풀숲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을 전체가 약간 한강공원 같은 느낌이랄까 일단은 뭐 마을 자체에서는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할 수는 없었고요 자 요거 정체 한번 살펴봅시다 누군가가 이게 계속 관리가 되고 있는 느낌인 것 같거든요 2019년 18년 7월 8일 2017년 5월에도 있고 와 있어 오래됐어 오래됐어 꽤 오래됐어 오 2013년 2006년에도 있네 신기한게 매년 계속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양이 안 사라지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추리를 해보면 여기가 그냥 땅인거죠 밭 같은거 같은데 여기가 이제 여기 집주인인거지 여기 또 작은 텃밭 하나 있고 근데 여기 땅이 조금 뭔가 애매해 비어있어가지고 뭔가 이쁘지가 않아 남은 짜투리 땅에다가 어 뭔가 나만의 트레이드마크를 한번 만들어볼까 해서 만든게 이 스마일 페이스 웃는 얼굴이지 않을까 고런 약간 추측을 해봅니다 맞아요 여기 집주인분이 살고 있는 것 같고 집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지역 한번 떠나볼건데 요번에는 호주로 떠납니다 꽉 잡으세요 순식간에 갑니다 출발 자 호주에 도착했는데 야 멋있다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 자 여기 지역 어딥니까 호주 쪽이고 뭔가 지역 자체가 굉장히 뻘겋네요 약간 그 미국의 그랜드캐니언 같은 그런 지역인 것 같거든요 울룰루라는 암석이에요 암석 근데 이 사진 자체가 이렇게 튀어나온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 지형 자체가 뭔가 반죽같이 생겼다 어 아 높긴 한데 엄청 막 미친 듯이 높고 그런 지형은 아닌 것 같네요 약간 살짝 높은 언덕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와 이쁘긴 이뻐 근데 확실히 자 그렇다면은 길이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은 제일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 쓰면 대충 야 길이만 일단 한 2키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최대 길이 한번 봅시다 여기 높다 쭉 가면은 거의 뭐 3키로 되네 와 야 이런 느낌이구나 자연적으로 이런 지형이 만들어진 게 너무 신기한데 나무 위키까지 있을 정도로 유명한가 본데 아 어쩐지 이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돼 있는 거네 울룰루 혹은 에어즈락이라고 불리는 둘 중 하나로 불리는 그런 암석 지형이거든요 호주 중앙에 있는 사암 예 사암으로 된 엄청나게 큰 바위래요 언덕이 아니고 이거 자체가 그냥 바위예요 바위 바위산 이번에서는 몇 번 오지 않는 비가 오면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있는데 비가 올 때만 볼 수 있는 폭포 아 아까 봤던 사진 중 하나가 그 폭포였구나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멋있는 세계 자이언 유산 울룰루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꽉 잡으세요 출발 렛츠고 어 방금 여기 도착할 때 엄청난 광경을 목격한 것 같은데요 또 아당 이곳은 바로 지구의 눈이라 불리는 구아 탄 입니다 아우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진짜 조금 징그럽지 않아요 뭔가? 와 이런 지형이 또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너무 신기해 절벽에 또 완전히 눈 모양이라 멀리서 보면요 약간 지구에 진짜 조금만 눈이 달려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 이 지구의 눈 길이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은 이 눈동자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여기까지만 치면은 요정도가 오마이갓 와 이것도 말도 안 되게 크네 하긴 3kg 정도 되고 그리고 여기 위쪽까지 포함하면은 7kg네요 그래 7kg 정도 되니까 이게 이 멀리 위에서 봐도 티가 나지 제가 잘못됐네 저는 이거 밑어온 줄 알았구만? 잠깐만 와 3kg가 아니라 30kg였습니다 32kg 62kg구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면은 270kg 거의 뭐 이 정도 거리가 서울 딱 찍고 쭉 내려가면 대구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 하나 정도가 거의 뭐 우리나라 반 정도 되는 크기겠네요 그러면은 이 경이 그럼 진짜 말도 안 되게 크구나 이게 아마 이것도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크게 뭐 바뀌는 건 없을 거예요 똑같지 않을까 싶거든요 2003년까지 내려갑니다 똑같아요 그럼 1986년 똑같아요 1985년 똑같아요 와 변화가 없어요 그냥 또 다른 이름으로는 리차트 구조라고도 불려요 위키백과 한번 살펴볼게요 리차트 구조는요 사하라의 눈 지구의 눈 아 이게 리차트 구조라는 거고 그러면 우아단이 어딘데 자 위성 사진으로 볼게요 아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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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뜻인지 알았어요 아 이건 또 제가 잘못 알았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이거는 리차트 구조라고 불리는 한 지형입니다 원형 지형이고 그리고 이곳이 우아단이라고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아단 근처에 리차트 구조가 있는 거죠 어 맞네 아직까지 이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그럼 약간 미스테리한 지형이네